1, 2, 3 감사합니다. 관내 주민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을 모시고 중공을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촌호 7억 단원 연장으로 이용을 하시면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더욱더 증진시킬 수 있는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5국도가 개선이 되고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아주 최단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수님과 협치를 해나가면서 정말 여기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여러 타각도록 저희에 의해서 이렇게 함께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은 1, 2, 3, 4, 3 한글자막 by 한효정